오늘 수고했으니까 이거 선생님이 아까 벌통에서 꺼낸 거거든? 올해 꿀벌들이 처음으로 물어온 꿀이야 맛이 어떤가 한번 보자 이거는 씹어 먹어도 돼 상켜도 돼요? 응 상켜도 돼 어때? 잘 있어? 나도 너도 줘? 엄마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엄마도 안 줘도 돼? 엄마 먹어도 돼 안 먹을래 아린이 많이 먹었어 아린이 먹고 오 또 날라갔나 아린이? 아, 수아가 엄마 줘봐 4 뭐 뭐 되요 5월에 공연한다고 그러면 위해 testim 벨리 공연에? 그럼 5월에 못 와? 못 오면 아디니 혼자 와서 다 먹으면 돼 아디니는 같이 공연에 그러면 아디니랑 수아 꿀은 선생님이 그냥 다 먹으면 되겠네? 몇일에 공연을? 몇일에 공연을? 우리 다음 달에도 와서 이제는 꿀벌도 관찰하고 하자 알았지? 꿀벌도 공연 화이팅!